다음 문제 중대형 태양광 발전 인버터에 따라 독립형 시험 항목으로 오른 것은 독립형의 시험 항목으로 오른 것입니다. 독립형과 개통의 연경형으로 나눠서 시험 항목이 다른데요. 여기에서는 출력측 단락 시험이 독립형 시험 항목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자동기동정지시험과 3번의 단독운전방지기능시험, 4번의 교류출력전류 변형률시험은 해당이 없습니다. 독립형의 경우는 출력측 단락시험이 있습니다. 해설에 보시면 표를 해놨는데요. 다 암기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둘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만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외부 사고에 대한 시험에서도 출력측 단락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런 성능시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표도 좀 외우시면 좋은데 한 문제 나오는데 표를 전체를 외우는 게 좀 비효율적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합격하시려면 일정 부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꽂은 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해당 꽂은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좋은 얘기죠. 2번 서로 같은 전압이 꽂은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일 것을 사용해야 된다. 틀렸죠?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은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않은 구조일을 사용해야 되지만 같은 전압은 잘 꽂아져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은 접속기는 방수형 또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4번 근로자가 해당 꽂은 접속기를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는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4번 서로 같은 전압의 꽂은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해설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태양광 발전소의 높은 시스템 전압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 모듈과 대지와의 전압 전이차가 모듈의 열화를 가속시킴으로써 출력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모듈과 대지 사이에 전이차가 모듈의 열화를 가속시킴으로써 출력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출력이 감소하는 현상이죠. 1번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쉽게 발생한다. 출력이 저하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출력이 저하하죠. 2번 직렬 저항이 감소하여 누설 전류가 증거한다. 직렬 저항이 감소하면 누설 전류가 증거한다. 좀 틀린 얘기입니다. 좀명이 아니고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같고요. 3번 웨이퍼의 저항이나 에미터 면제항에 영향을 받는다. 맞는 얘기라고 합니다. 4번 N타입이나 P타입 태양광 발전 모듈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열화가 되면 출력 감소는 모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답은 직렬 저항 감소해서 누설 전류가 증거한다는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직렬 해설 보시면 직렬 저항이 증거하면 손실이 발생하고 태양광 모듈의 정기적 성능을 감소시킵니다. 감소시키니까 출력이 떨어지겠죠.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